뭐 여기는 제가 미국에 온 이유이긴 한데요 사실 여길 와보고 싶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끔 했던 저한테 동기부를 줬던 유튜버가 만든 헬스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헬스장이라기보다는 피트니스 디즈니월드 같은 느낌의 그런 곳입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아울렛 아니네 소핑몰도 아니고 너무 좋아서 옛날에 저희는 직구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도 진짜 많이 입었어요 2012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제가 2013년도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쭉 보다가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나도 유튜브라는 걸 해봐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직원이 가르쳐 주셨네요. 가장 최근에 생긴 인도어가 실내 헬스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 헬스장, 좀 더 큰 야외 헬스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작은 조그만한 코레인 헬스장이 있는데 그거는 크리스찬 구즈만이라는 사람의 옛날 헬스장을 복원으로 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규모가 진짜 이 카메라에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커서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인도어가 기대가 안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영상에서 맨날 보던 거 다 아웃도어예요. 사람들이 땀만 빨리려고 봤는데 여기 인도어가 지구가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요. 미쳤어요. 너무 좋아. 진짜 노래 운동하면 기분이긴 하다. 맞아요. 덤벨 프레스 같은 거 할 때 덤벨 프레스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무겁다가 여기서 쉬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무겁게 해놓으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 같아요. 추축감이 쫙 끝까지 들어오는 그런 느낌. 오 좋다. 뭘 좀 해볼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뭐가 좋냐면 제가 완전 누워있잖아요. 맞아요. 허리가 너무 편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제가 만약에 이걸 돌리잖아요. 가운데로 육안으로는 똑같이 제가 움직여도 얘가 돌아가면서 감기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분이 세상에 있었다고? 대박이다. 호러스피드였으면 이미 폭포수처럼 땀을 쏟고 있었을 건데 아 여기에 조금 더 사람들이 많구나. 너무 무거워요. 근데 꽂히는 건 잘 무거워요. 너무е crab way 조 vent 좋긴 하거든요. 제 몸이 안불렸어. 발이 엎었대요. 이거 사이백스 헥스컷 클래식 모델. 이거 사람들이 사고싶어서 난리를 하는 거. 여기 안에 다리가 아프지 여기 정형골근이라는 근육 별개 다 있네 진짜로 진짜 놀이동산이에요 놀이동산 농구도 좀 하세요 농구요? 어릴 때 되게 잘했어요 제가 발로 하는 운동은 못하는데 손으로 하는 운동은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농구는 좀 했었어요 오 카메라 이게 개인의 소유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개인이 이런 거를 대단하다 뭐 아무리 미국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 쳐봤습니다 지금 가는 곳이 고구만이 구경했었던 곳을 만들어보니까 네 뭐 생가 같은 느낌으로 되게 옛날 것만 간단하다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만 베니스 골드짐 하는 거고 미국 애들은 다 여기로 와요 제가 봤을 때 크리스 범스테드 네 그 다음에 그 누구냐 제레미 부엔디아 이런 애들도 다 이런 데 오더라고요 여기 포즉룸도 있구나 포즉룸이구나 포즉룸이구나 내년 보디빌딩은 여기서 준비를 해볼까요 와 너무 좋다 이거 생각이 많아 이거 생각이 많아 너무 잘 되어있어가지고 왜 처음에 여기에 등록하냐 감탄해 감탄해 감탄을 하고 갑니다 진짜 식당이네 텍스맥스를 파네 저는 텍스맥스 먹자 걸려를 했거든요 여기서 먹기는 좀 편하니까 그래도 이런 걸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진 않거든요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도 있어서 나중에 내가 뭔가를 만들 때 참고하기에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 것 나도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경외감이 강한 것 같아요 잘 온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가 며칠 더 오겠지만 며칠 더 오면서 더 깊숙이 한번 느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아 근데 여기서 보디빌림 시즌을 욕심난다 진짜 집도 여기 딱 근처에 구하는 거야 걸어서 한 10분이면 올 수 있는 곳으로 아님 여기야 나 숙소 하나 잡아달래가지고 돈 낼 테니까 텐트 하나 딱 치고 개미도 있으니까 진짜 1년 뒤에 그러고 있는 건 아니겠 진짜 1년 뒤에 그러고 있는 건 아니겠 그래서 인싸 DM이 왔었는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또 기분이 색다르네요 미국에도 이런 저를 좀 환대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되게 영광입니다 아 너무 기대되는데 하체 스쿼트 데드리프트가 아닌 하체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 얼마 만에 이런 느낌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작년 보디빌딩 대회를 하다가 운동하기가 무서워졌던 이유가 이 타들어가는 느낌하고 숨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싫어서 숨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싫어서 똑같이 앞다리야 하하하하 펜들렘 스쿼트를 탐색했거든요 이게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 완벽한 기호예요 다리에 진짜 무지갈 것 처럼 아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헬스 하니까 또 심장도 막 뛰고 펌핑도 되고 아 너무 기분이 재밌었고 그리고 색다른 환경에서 진짜 써보고 싶었던 기구들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만 보고 써보고 싶었던 기구 막 써보면서 체험하고 그 다음에 막 음악 빵빵 나오고 햇빛 막 비치고 바람 막 들어오고 하는 이런 헬스장에서 운동하니까 뭔가 모든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쫙 집중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그냥 내 인생에 평생 기억 남을 것 같은 뭐 어떤 장면이 기억 남을 것 같냐면 이렇게 사이벡스 헥스커트를 미는데 제가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벡스 헥스커트 미는 사이에 파란 하늘과 햇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이 정우님 헬스장판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이 장면이 평생 기억에 남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늘만 봐도 이렇게 맑은 하늘 한국에서 보기 힘든데 오랜만에 맑은 하늘 무더운 햇빛이지만 또 지금 이미 더워서 엄청 덥다고 생각도 안 드는 이런 햇빛을 맞으면서 내가 미국에 온 이유 이거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그리는 꿈이 헬스장은 아니긴 하거든요 헬스장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그리는 공간 안에 헬스장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알파랜드를 보니까 오늘 저희 위로 경사 탔던 거나 슬레드 끈거나 이런 공간들을 보고 머릿속에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공간에도 저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서 되게 이거 하나 본 것만으로도 내가 텍사스에 온 가치가 그냥 생긴 것 같아요 냄새가 텍사스 냄새 멕시코 냄새 어 여긴 텍사스 맥스 콤보가 있구나 땡스 아 저스트 워터 진짜 이 나초부터 깔아주는 것부터 나초 양 봐 심지어 이것도 맛있어 복수지향이 엄청 좋아요 응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어 아웃백처럼 좀 다 달려면 안 싸잖아 근데 뭐 원래 여행은 먹으러 오는 거니까 최대한 다양하게 먹어보고 먹고 심지어 먹어봤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먹어봤다 우리는 파이브가이지 이미 먹어봤잖아요 네 한국은 2시간 3시간 줄 서야 된대요 네 저희는 먹고 나가는지 20분 걸렸는데 심지어 술도 없었고 심지어 술도 없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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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의외로 저희 바닷가 가서 해산물을 주셔야 들어갔잖아요 그때 정우님 뺏어먹었던 그 생선뛰듬김인가 전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식당도 신기하고 괜찮을수있었어 내가 뺏어먹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 진짜 느끼하다 맛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마른다 이제 빨래 한번 분열하고 볼까요? 빨래를 할까요? 뭔가 점점 마무리되는 기분이 드네요 마지막 빨래네 이상한데 네 약간 미국 빨래랑은 저희가 영화에서 봐서 그런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희가 드시는 비파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이 부분에 대해 존재합니다 그래도 저게 생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에 대해 많은 것은 이 비판은 아직도 다리였어요 이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이 tous대로 이번에는 다과한가가 일본에서 변신 mill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금 딱 했는데 마지막이라서. 일정 마치신 거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아 그래 저희가 무사하게 별 탈 없이 일단 이 일정이 끝나서 아직 공항은 가봐야 알겠지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감 같은 게 있을까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 사실 대회도 저는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미국 대회 워낙 세다 보니까 경험 삼아 나가는 거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도 하나 받아와서 좋은 경험이 됐고 그리고 알파랜드 갔던 거는 정말 제 인생에서 약간 저는 원래 약간 감정의 기복이 약간 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약간 거기 갔을 때 감정의 기복이 확 올라갔던 거여서 아 되게 좋았어요. 뭔가 내 인생에 평생 기억에 남을 장면들을 많이 찍어놔서 그런 점이 좋았고 그래서 사주가 참 알차고 기대 이상이었다. 일단 콜옵티드 스트렝스에 제가 주로 있었는데 그 스트렝스 짐 스트렝스 일생에서 이제 감명 받았던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놔서 그 문화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고 사실 거기 시설이 되게 불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국이었으면 진짜 평점 0.5점도 안 좋을 그럴 시설인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잘 만들어 놓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되게 그 점이 인상 깊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알파랜드의 압도적인 스케일에 또 굉장히 인상을 감명 깊게 받았죠. 이런 걸 개인이 만들 수가 있고 사람들의 이런 문화적인 경험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요소들을 좀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좋은 헬스장을 만들겠다 하면 그냥 좋은 기구, 좋은 시설, 깨끗한 성경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껴서 나도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뭐 언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힌트들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2023년도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하반기 목표요? 네. 하반기 목표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건물주가 될 겁니다. 진심으로. 제가 이제 운동 미국에서 좀 유학을 하면서 많이 보고 배운 것들을 뭔가 이거를 구독자분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결국에 사실 제가 여길 올 수 있었던 거는 구독자분들이 저를 구독해주고 제 컨텐츠를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좀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해서 물론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겠지만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하반기의 목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목표는 제가 이 영상을 쭉 시리즈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만 더 가다듬어서 올해 말 정도에 출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도 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좀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늘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군말 없이 묵묵히 기다려준 제 아내에게 정말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제가 또 과자 아내가 와이프가 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자를 한가득 탔으니까 가서 또 도슴도슨 이야기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 자라나고 있는 코어가 잘 자라나고 있는지 한번 검사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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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